선을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키노씨입니다 선수 입장 키노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멋쟁이 윤희왕자 키노입니다 렛츠고 여기 또 보는 라디오 카메라 보고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첫번째 EP 제 인생 첫 솔로 EP를 들고 온 키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솔로로 돌아왔네요 네 그러니까요 선배님 참 많이 성장했네 우리 키노구 그러니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너무 반가워요 진짜 오랜만에 보죠 정말 오랜만에 보죠 진짜 오랜만에 보고 그쵸 뭐 사실 중간중간에 뭔가 하나씩 이벤트가 있어서 겹치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제대로 또 만난거는 진짜 오랜만인거 같아요 저희가 또 언제 어떻게 처음으로 만났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저희가 팔로우미 때문에 처음에 또 만나게 됐죠 맞아요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뷰티 앤 패션 프로그램이었구요 저희가 같이 MC 했었었죠 그때 또 하성훈씨 그리고 프리지아씨 맞아요 지아랑 성훈이형이랑 네 네 명이서 저희가 MC를 했었는데 아 또 재밌게 또 촬영했었어요 그때 진짜 편했어요 뭔가 합이 좋았던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찐친이랑 함께해서 마음이 굉장히 오늘 편한데요 그러게요 어 또 이제 본업 또 다른 본업이잖아요 DJ는 그렇죠 가수 권음비 말고 또 뷰티 MC 권음비 말고 또 DJ 권음비는 오늘 혹시 어떤가요? 직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일단 말을 기본적으로 너무 잘하구요 네 그리고 솔직히 똑같아요 제가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 온앤오프 형님들 나왔을때랑 유리님 나왔을때 좀 봤는데 똑같죠 똑같아가지고 맞아요 뭐 이질감이 전혀 없고 아 그리고 제가 또 배울게 많죠 사실 선배님이시니까 아니에요 저는 키노씨한테 배울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런 그런거 아니잖아요 어떤점이 디테일하게 또 물어보셨는데 일단 굉장히 성숙해요 이 친구가 아 저요? 네 똑부러져가지고 그렇죠 어른스럽고 동생인데 되게 어른스럽다 이렇게 느껴지는 동생들이 몇 없는데 그중에 한명이에요 이 친구가 저희가 겹치는 지인이 진짜 많은데 제가 되게 재밌었던 그게 그 은비 디제이님을 네 여자 강현구라고 부르고 제 몸에 강현구입니다 아 저한테 이제 남작원 은비라고 맞아요 뭔가 그 열정이 네 맞아요 열정이 비슷해요 열심히 하는게 맞아요 맞아요 또 둘 다 열정이 넘쳐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정가란님의 사연 우리 키노씨가 읽어주세요 네 대체불가 솔로 아티스트 키노 나왔대서 처음으로 놀러왔습니다 새싹청취자인 저도 잘 부탁드리고 키노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그쵸 영스 오기 전에 뭐 하셨어요 키노씨 어 저는 일단 잠을 한 20분 정도 잤고요 오늘 얼마 못 주문 잤네요 그리고 바로 아침부터 스케줄 두개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진짜 바쁜 하루였네요 아 꽤 바빴어요 또 일도 많고 해가지고 그래요 뭐 커피라도 좀 드릴까요? 어? 왜 안 주셨어요 근데? 아 제가 쉬는 시간에 나갔다 올게요 농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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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영스 되게 여러 번 놀러왔었는데 권은비의 영스트리트는 저희가 처음이라 되게 새롭네요 아 그래요? 저도 괜찮아요 권은비의 영스트리트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퀄리티가 나쁘지 않구나 아뇨 아뇨 뛰어넘었어요 아 뛰어넘었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아니 우리 키노씨가 최근까지 아시아 투어를 다녀오셨어요 맞습니다 어디 어디 가셨죠? 서울부터 시작해서 타이베이 홍콩 갔다가 최근에 이제 요코아마 2회랑 오사카까지 찍고 왔습니다 와 진짜 바쁘게 보냈네요 또 네 이제 투어를 끝나고 돌아온 날에 바로 엠카운트다 아 수감도 들어봐야죠 아 투어? 저 하면서 참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너무 감사해서 아아 진짜 저보다 저를 진짜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믿는데 이게 팀 생활로 이제 만났던 팬분들 그 이후의 챕터에서 뭔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또 나를 보러 와주실 거라는 불안감을 정말 완벽하게 해소해주는 그런 이번 투어였어서 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아 그런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한 공연이었죠 아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행복했어요 그리고 너무 달랐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팀으로 계속 투어를 하다가 혼자면 또 새로운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저희 밴드마스터가 은비님 콘서트 기타리스트 친구거든요 호연씨 호호가 저희 밴드마스터인데 저희 공연 진짜 죽여요 아 근데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재밌어요 아 그래요? 아 또 너무 또 잘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다 모이셨네요 아 진짜 최고의 프로덕션과 밴드 팀과 그 덕션은 제가 좀 가져와야겠어요 그래서 안 불러요 아 그래서 저를 초대 안 하시는군요 그래서 안 불러요 아 이해가 있었네요 네 또 정말 바쁘게 보내시는 와중에 새 앨범까지 발표했네요 박수 축하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EP 앨범 소개 직접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5월 2일에 발매한 If This Is Love, I Wanna Refund 이게 사랑이라면 난 환불할래 라는 재밌는 제목의 EP고요 제 인생 첫 EP거든요 아 그리고 좀 전 제작 앨범 과정에 당연히 작사 작곡도 제가 다 참여를 했고요 제 자식 같은 그런 소중한 앨범입니다 아니 또 키노씨가 작사 작곡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장난 아니죠 아 이번 앨범을 다 넣었겠네요 그렇죠 다섯 곡 다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사랑이라면 환불할래 또 이런 뜻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게 그 인간관계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감정을 좀 트랙별로 다룬 그런 앨범이에요 근데 뭔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아 나 이런 편안한 사랑을 꿈꾸고 되게 판타지가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현실은 그냥 너무 가볍고 너무 막 진짜 별거 아니고 꼴보기 싫고 뭔가 이런 것들이죠 아 이건 내가 원하던 사랑이 아니라 환불할래 같은 느낌인거죠 오우 아니 그러면 또 이제 내 자식 같은 또 EP 앨범인데 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몇 번 하면 바로 제목이 나오겠네요 안 틀리고 아 당연하죠 아 그래요? 우리 또 키노씨가 또 순서도 다 정한 거잖아요 맞죠? 완전 완전 그렇죠 5번 패션스타일 1번 브록마이허트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걸 저한테 시험한다고요? 제가 DJ님 시험을 해드릴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종종 까먹을 때가 있어가지고 혹시 아 본인 앨범도 쉽지 않네요 아 네 우리 타이틀곡 1번 트랙이죠? 네 네 네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브록마이허트라는 곡은 이별 후에 상대방을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저주하는 내용이 좀 진짜 왜냐면 사실 요즘에 이별 노래들 다 되게 너무 티피컬 하잖아요 네 그냥 너무 평범한 이별 노래가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아니 사람들 이런 감정만 있는 거 아니잖아 네 우리 진짜 마음을 좀 꺼내보자 해서 아 나 버리고 저 바람 피우고 환생연애한 저놈 좀 가다가 핸드폰도 풀어주고 좀 뼈도 좀 풀어주고 커플타투 지울텐데 커플타투 지울 때 진짜 아플텐데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아니 또 이게 경험에서 또 나오는 그런 가사들인가요? 여보세요? 농담이고요 전혀 아니고요 아 전혀 아닙니다 네 또 상상해서 일어난 아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채용을 한 거죠 네 오 좋네요 또 미국의 래퍼 레이뱅크즈가 피처링으로 참여했는데 어떤 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레이뱅스 일단 제가 저희가 일단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답변을 받고 일을 하게 된 친구인데 그 저희가 섭외 당시 라이징스타 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2주 전에 글로벌 틱톡 제가 자꾸 3,5명을 말하네요 글로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글로벌 쇼펌 음원차트 1위를 지금 2주째 하고 있고요 그 빌 땡땡 핫백 있죠? 거기에서 지금 58위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아니 이거 키노씨가 직접 또 이렇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아 대단하시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이번 앨범에 전곡 작사 작곡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네네네 그거를 다 써놓고 그거를 조금씩 수정을 했었죠 오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키노씨의 신곡을 들어볼 건데 직접 뽑은 킬링 파트 알려주세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플 타투 지을텐데 지을 때 아플텐데 라는 파트인데 네 뭐 이런 파트가 있어요 오 네 후렴구 네 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 노래는 이제 보통 나왔던 앨범의 노래들보다 조금 짧던데 매우 짧죠 이유가 있나요? 어 그냥 제 취향이 되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최근에 긴 노래를 진짜 못 들어요 길라면 아예 길어야 돼 막 8분 9분 이런 노래는 좀 연구 목적으로나 아니면 완전 명상 목적으로 듣는데 요즘에는 2분 반 넘어가면 좀 듣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또 다 짧아지긴 했어요 맞아요 전세계적으로 사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은비 DJ님 노래는 3분이 너무 듣습니다 넘어요 네 듣습니다 저는 보통 다 넘어요 3분이 듣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키노씨의 신곡이죠 BROKE MY HEART 듣고 올게요 키노씨의 BROKE MY HEART 듣고 왔습니다 아니 너무 짧아서 더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름은 어떡하죠? 그래서 곡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아 금방 또 들려드리려고 아 아니 너무 짧아서 두 번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두 번 들어도 4분이 안됩니다 아 너무 좋네요 한 곡 반복 재생으로 계속 들어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정혜정님께서 와우 너무 좋은 노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지영님께서 키노님 지치지 말고 계속 좋은 활동 부탁드려요 보내주셨습니다 지치지 말고 계속 좋은 활동 부탁드려요 그럴게요 키노씨 볼펜님께서 키노님 투어 너무 좋았어요 아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아 진짜 근데 다음에 한번 오세요 네 정말 정말 자신 있어요 왜냐면 키노씨의 무대를 저번에 제가 이제 네 네 네 팀 공연으로 한번 본적이 있는데 보셨죠? 정말 배울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네 누나가 아 죄송해요 DJ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네 와 너 진짜 끼쟁이다 네 너 진짜 잘하는구나 너 진짜 잘하는구나 네 왜냐면 저는 약간 그런 끼들이 저는 되게 노력하거든요 아 저도에요 완전 노력이죠 근데 그게 타고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신 거니까 그렇지 않죠 네 정말 그렇지 않고 아 제가 이 영어 스트리트 여기 자리를 빌려서 네 또 저희 DJ님의 미담 하나를 또 풀자면 콕 제가 이 회사를 좀 운영하고 있는 이 좀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이기도 하세요 헉 왜냐면 작년에 제가 진짜 진짜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어떤 걸 뭐 여쭤보려고 연락을 드렸나 네 정말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는데 뭐 잘 지내? 그래서 어 잘 지낸다고 네 그때 내가 DJ님한테 아 근데 힘들 힘들긴 하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근데 우리 포기하지 말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형구야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우리 한번 이겨보자 막 그랬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3개월 뒤에 누나가 진짜 원래도 잘 됐었었지만 더 대박이 났잖아요 네 내가 그거 보고 어 바로 증명을 해 보이네 오케이 DJ님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엔 내가 해야겠다 아 그래서 저 진짜로 이 말이 저한테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났던 때였던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드리네요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또 좋은 미담 하나 풀고 가시네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코를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형구씨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저 키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키노씨가 대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김영록님께서 노래가 짧아서 감질맛나요 키노 감성 너무 좋음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성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키노씨가 이번 앨범에 대해서 내 자식 같다 자신있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처음 공개된 날 어땠나요 아 그때 음악방송 대기 그러니까 딱 무대 올라가기 20분 전인가 30분 전쯤에 이제 오픈이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계를 틀어놓고 인터넷 시계를 틀어놓고 10,9,8,7,6 하면서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보면서 딱 발매되고 음원 사이트에 쫙 깔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감삭을 준비해놨던 거 좀 올리면서 아 막 너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기분이 이상해요 왜냐면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음 뭐 사실 그런 노력에 비례해서 사랑을 해주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네 퀄리티만으로 좀 사랑을 해주길 바라지만 네네네 어쨌든 저 스스로한테는 되게 애정이 있는 앨범인지라 음 네 진짜 기뻤죠 이분도 막 밤새면서 또 작업을 계속 하신거죠 그렇죠 요즘엔 그런거 같아요 그냥 하나하나 나오는게 네 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다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죠 음악방송 나가고 라디오 하나 하고 뭔가 앨범 하나 음원 발매 하나 하고 이게 진짜 다 너무 소중해요 네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뭔가 혼자 활동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팀활동할 땐 정말 편하게 살았구나 네 맞아요 역시 잘하시죠 네 또 정말 아끼는 앨범이라 그런지 셀프 홍보도 확실하게 하시더라구요 맞습니다 최근에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직접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셨는데 네네네 제가 사진을 봤습니다 네네네 나 키논데 코첼라 부신 셀프인다 하면서 또 아주 귀엽게 또 이렇게 올리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 이런 방식으로 또 홍보를 하셨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네네 되게 재밌어들 해주셨어요 네네네 이게 사실 되게 가볍게 튀어나온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냥 저희끼리 아 그냥 코첼라 가는 김에 재밌는 거 좀 해보자 네 거기 음악 팬들 많으니까 우리 노래 좀 들어달라고 홍보하자 어떻게 할까 광고판 들고 다니자 네 솔직히 K-POP 가수가 광고판 자기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본 적이 없으니까 하자 네 솔직히 진짜 창피함 없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게 되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미디어 소셜에서 또 바이럴이 되게 많이 돼서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어 진짜 역시 요즘엔 좀 다르고 재밌는 걸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맞아요 그리고 Rate My Song이라고 또 다른 컨텐츠 하나 찍었어요 그런 거 있죠 내 노래 아직 발매 안되는데 들어봐 어 점수 몇 점 매겨줘 모르는 사람한테 코첼라 공객한테 네 근데 거기에서 그 영화 샹치의 주인공 네 그 바비의 조연분 그 심울리우 네네네 본인이 갑자기 누워 계신 거예요 저기서 아 아 그래서 그냥 갔어요 알고 있었어요 누군지 아니 누군지는 알고 있었지만 어 그냥 너무 내 앞에 너무 그냥 누워 계시길래 어 안녕하세요 저 키노입니다 영어로 네 아 심울리우라고 혹시 제 노래 들어주실 수 그래서 그 컨텐츠 들어가세요 아 그래서 그렇게 찍은 거구나 네 뭔가 이 하늘에 기운이 모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아 그러네요 진짜 좋았어요 아니 근데 진짜 아이디어 뱅크에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저보다는 저희 네이키드 직원분들이 진짜 아이디어 뱅크세요 아 진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모이셨네요 네네네 또 영상은 키노씨 너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또 재미있는 쇼폼 영상도 많다고 합니다 네네네 어 채널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어 어 네 유튜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소셜 그 쇼폼 플랫폼 네 음악 쇼폼 플랫폼이랑 그리고 별 네 별그램도 그렇고 어 좀 저희는 소셜이 제 주 무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요즘에는 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제 성격이랑 너무 잘 맞아요 음 제 뭔가 제 진실된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 네 괜찮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진짜 빠르시네요 키노씨 장난 아니죠 네 좋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레이트 월요일 2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키노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키노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목격담 등등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키노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키노씨의 솔로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은 키노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6126님께서 형구야 좋은 노래 발매해줘서 고마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키노보다 형구라는 말이 많이 오고 있어요 네 이게 DJ의 영향력이죠 저는 근데 얼마나 조심해야겠어요 우리가 저는 형구씨가 입에 딱 달라붙습니다 아 근데 저도 사실 형구라는 이름이 너무 좋고 저희 팬분들도 늘 이제 저한테도 친근하게 형구야 불러주셔서 농담이고 정말 좋습니다 김성희님의 사연 키노씨가 읽어주세요 네 김성희님께서 키노씨 영상 찾아 봐야겠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진짜 근데 찾아보시면 바로 입덕할 수도 있어요 오 오 오 오 예스 eje스 정말 무대를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영상을 봐도 뭐 거를게 하나도 없고 그니까 뭐 이런거죠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잘했으니까 이거 보세요 거 아니라 어떤 걸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잘해가지고 이런... 이런 과찬을 하는 곳인가요 또 형스트리트가 저는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합 너무 잘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fantastic 음악 무대 영상도 올라왔죠 네 그렇죠 네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노씨가 이번 앨범으로 이별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냈는데 그래서 3부에서는 코너 속의 코너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별에 대한 설문조사를 가져왔는데 중간에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정답 맞힌 분들께는 선물도 싸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문조사 주제는요 키노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오늘의 설문조사 주제는요 미혼 남녀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고요 주제는 최악의 이별 멘트 탑5입니다 최악의 이별 멘트 뭐가 있을까요? 와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잠수 이별이 나은 것 같아 환생 이별이 나은 것 같아 근데 이런 이별들이 어떤 게 더 나은 게 있나요? 나은 건 없는데 꼭 하나를 뽑아야 하자면 그러니까 환생이 낫죠 환생이 훨씬 낫죠 환생은 알기라도 하잖아요 제가 어디 갔는지 알려주기라도 하잖아요 잠수는 진짜 모르잖아요 잠수는 이게 뭐 헤어진 건지 안 헤어진 건지 그러니까 도리가 아니죠 사실 인간된 도리가 아니고 인간된 도리 전혀 아니죠 최악의 이별 멘트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 뭐 널 이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아 근데 그건 좀 마음이 아프긴 하다 이유가 없을 때는 그렇게 솔직하게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아 와 나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 있는데 아 이거는 우리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극공감을 할테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흥미로울텐데 이거 업계 비밀이라 제가 이걸 오픈하는게 정말 죄송하지만 어쨌든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나 이 A라는 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얘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서 헤어졌는 줄 알아 뭐라고 그랬는데 너 나 알잖아 나 연애하면은 너무 힘든 거 뭐야 너무 불안하고 나 진짜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헤어졌는데 계속 연락을 한대 근데 이거 나 진짜 최악이었어 최악의 연예인 이별법 나 잘 돼야 돼 저도 연예인이긴 한데 흥미롭네요 그쵸 그쵸 이거 재밌죠 이런 걸 원하셨던 거 아니니까 이런 거지 나 잘 돼야 되는 거 너 이해해줘야 돼 가스라이팅 하는거죠 그러네요 완전 라이팅이네 어어 지지말고 아니 그럴거면 연락을 하지 말든가 그것도 최악의 이별법이긴 하네요 최악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미혼 남녀 200여명 중에 포함이 되진 않을 거 그러네요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뭐 연예인인 거 별개로 별개로 또 일을 하면서 또 잘 돼야 되는 상황들이 다들 있으니까 나 일이 너무 중요해 뭔가 이런 거 일이 중요하다면 이런 또 멘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핑계가 될 수 있죠 네 아 또 뭐가 있을까요 최악의 이별멘트 최악의 이별멘트 아 너무 어렵다 최악의 이별멘트 그냥 다 최악일 거 같은데 헤어짐은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아 나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부모님 핑계 와 진짜 구차하다 하하하하 왜 그러실까 그런 것들 진짜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뭐 진짜 결혼을 할 때 이제 뭐 집안 문제로 이제 헤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헤어지래 이거?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이제 뭐 집안에서 반대를 해서 이것도 최악일 거 같긴 해요 아 그거는 기분이 나쁘죠 네 그게 너무 속상하죠 사실 그럼 최악의 이별멘트 탑5 5위부터 만나볼게요 5위는 바로 더 좋은 사람 만나 이게 5위라니 상위권일 거 같았는데 좋은 사람이 되어주지 그쵸 이건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나 그쵸 널 좋아해줄 사람 만나 이거는 살짝 그거죠 착하나의 증오군 음 나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이 상대방한테 아 그러네 약간 불쌍한 척하는 느낌도 있네요 그런 거죠 네 맞아야 되는데 아 아 이렇게 손으로요? 이렇게 세게 맞을래? 세게 맞을래? 아주 세게 맞을래? 이렇게 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좀 정확한 이유를 말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거죠 돌려서 말하는 거죠 네네네 좋게 끝내기 위해서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실 거 같아요? 더 좋은 사람 만나라고 저한테 한다면 아까 제가 했던 의문이 들 거 같아요 너가 좋은 사람이 될 순 없어라고 물어볼 거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런 말 듣는 거 자체가 자존심이 상해서 응 너보다 나은 사람 만날게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아 와 진짜 응 알아서 만날게 진짜 DJ님이래요 나 알아서 만날 거니까 내 걱정 안 해줬으면 좋겠어 맞아 맞아 네 라고 할 거 같아요 오지랖 부르지 마세요 네 오지랖 오지랖 자 다음 4위로 넘어가 볼게요 최악의 이벨멘트 탑5 중 4위는 지금 연애할 상황이 아니야 아까랑 좀 비슷하긴 하네요 내가 얘기한 게 딱 이거죠 네 그 상황 실제로 그럴 수 있지만 네 아 그래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 핑계처럼 느껴지긴 하죠 상대방한테는 네 그러니까 그럴 거 같아요 만약에 제가 당사자라면 엥? 그럼 지금까지는 응응응응 왜 만난 거지? 라고 물음표가 뜰 거 같아요 그러네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까지는 열심히 안 해 뭐 지금 이제부터 열심히 할 건가 마음이 바뀌었나?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그쵸 그래서 이 핑계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그러니까 견해서 이런 핑계를 대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 그 센스를 잘 잡아야겠다 음 나는 진심으로 진짜 전달을 잘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진짜 뭐 경제적으로나 다른 개인적인 일로 힘든 상황이라면 아 무조건 이해해줘야죠 이건 이해하죠 어어 완전히 이해해줘야죠 근데 그건 알지 않을까요 당사자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아 완전 그렇죠 아 네 뭔가 그 몰라 누구한테 들었는지도 기억조차 안 나는 에피소드인데 갑자기 흥미로워가지고 갑자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그 뭐지 뭐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경제적으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삐 그러니까 여자가 계속 도와준 거야 네 계속 물품이나 지원을 해주고 밥도 맨날 사주고 네 근데 이게 불편해서 헤어지자고 한 거야 아 남자는 미안해서 미안해서 음 근데 여자는 아니 도대체 왜 음 내가 지금 2년 뭐 3년 넘게 널 이렇게 헤어졌는데 어떻게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냐 음 잘 돼서 갚아라 막 이런 남자는 난 이제 더 이상 불편해서 음 뭔가 근데 사실 그걸 보는데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러네요 음 이게 좀 마음이 아픈 거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인간이라면은 네 그거 언제까지 받고 있을 순 없잖아요 네 그런 거죠 자 그럼 밸런스 게임도 한번 해볼까요 키노씨 평소에 돌려만 하는 사람 대 대놓고 말하는 사람 아 전 돌려만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미안해요 아 좀 대놓고 좀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돌려만 한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저는 대놓고 아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만 대놓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진짜 꼭 필요한 순간 냉정하게 말해야 될 때 그 외에는 뭔가 상처 주고 싶지 않은 거 같아요 말로 아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인간은 다 알아요 네 다 느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 되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 키노씨는 좀 대놓고 얘기하는 편이긴 해요 엄청 엄청 네 그래서 좀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종종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거 같아요 어 근데 필요해요 최대한 이제 그걸 맞춰가는 거죠 네 네 인간적으로 괜찮은 수준까지 맞아요 좋습니다 최악의 이별 멘트 탑5 중 다음은 3위인데요 3위는 바로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아니 뭐가 안 맞아 지금까지 맞춰놓고선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왜 화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 안 맞는 것 같아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맞춰가면서 연애를 하는데 이걸로 헤어지자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위인가 보다 저는 아니요 이해가 안 돼 저는 이해가 안 돼 4위 5위는 어떻게 이해 분리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4위 5위보다 훨씬 리즈너블한데 아 진짜요? 왜냐면 아니 안 맞는 거는 만나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쵸 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게 맞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시간 오래 끄는 거보다 왜냐면 시간도 돈도 너무 아깝잖아 음 그럼 안 맞는 사람이 애초에 안 만나지 않아요? 안 맞는 사람인지 모르고 만나지 아 그러니까 결혼생활 후에 이혼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금방 만나지 말고 좀 알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게 맞아 그래서 바로 만나면 안 돼 짧게 네 네 뭐 하루 이틀 만나고 만나는 것보다 뭔가 이 사람을 충분히 안 다음에 만나면 조금 그래도 낫지 않나요? 그런 거 같아요 일단 저희 부모님이 그러세요 저희 부모님 9년 연애 하셨거든요 아 아 9년 연애 하시고 안 맞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래서 진짜 확실해요 확신을 하고도 그러네요 그러고도 결혼을 하셨지만 네 물론 정말 너무 행복하게 두 분이 잘 지내고 계셨지만 그래도 종종 또 트러블이 없을 수 없죠 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냥 이게 얼만큼 맞출 수 있는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뭐 연애 전에 썸이든 결혼 전에 연애든 네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맞을래 더 세게 맞을래 더 더 세게 맞을래 세게 맞을래 아주 세게 맞을래 어 그럼 키노씨는 연애 말고 일할 때만 친구 사귈 때 이런 사람이랑 안 맞는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음 저는 핑계대는 사람들 음 음 일단 제 그냥 뭔가 제 몸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핑계대는 사람 알러지가 있어요 아 핑계 알러지 핑계 알러지 그리고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 보면은 하 저도 완전 공감해요 근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조금 힘들어 아 저는 좀 답답해요 조금 조금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상황 자체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사는 거 괜찮아 네 근데 그 상황을 탓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아 아 저는 열심히 안 사면 알려주고 싶어요 음 네 그러니까 이거 오지랖이죠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잘 살텐데 우리 완전 오지랖하잖아요 또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건데 맞아요 맞아요 느끼는 게 난 이게 충분히 열심히 산 건데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맞아요 근데 뭔가 나처럼 막 더 이렇게 막 해주고 싶어 음음 그러니까 이거 좀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반성합시다 이항민님께서 정반대 사람인데 8년 동안 맞춰가다가 오늘 헤어졌어요 더 이상은 서로가 힘들어서 와 근데 8년은 진짜 길다 8년이면은 펜타곤이 지금 8년 차에요 대비 펜타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니 펜타곤이 왜 나와요 왜요? 펜타곤은 내 팀인데 왜 내 팀이 얘기는 못해요? 펜타곤은 이끼리 연애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그만큼 길다 네 아 근데 오늘 헤어지셨군요 너무 아 근데 8년은 진짜 힘들다 네 2차 오지는 시간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마 큰 결심을 하셨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도 분명히 또 8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또 배웠을 거예요 네 잘 해보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잘 맞는 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부디 네 최악의 이별 멘트 탑5 중 이제 2위 말고 1위부터 만나볼게요 에? 왜 1위부터요? 2위는 또 퀴즈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1위는 바로 다른 사람이 생겼어 최악이다 진짜 최악이다 진짜 이건 잠수도 아니고 환승도 아니고 진짜 솔직하게 말한 거잖아요 아 근데 이게 이건 못 받아들일 것 같아 세게 맞을까요 세게 맞을까요 너무 너무 슬프네요 진짜 이거는 맞을 수도 없어요 이거 다른 사람이 생겼어 라고 했을 때 배신감이 될 것 같아 배신감이 될 것 같아 속상함이랑 그리고 뭔가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시간들이 뭔가 부정당하는 느낌이겠죠 뭔가 막 다 무너지는 무너지는 느낌일 것 같아 모든 것들이 다 아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아닐 수 있겠는데 저한테는 살짝 오히려 다른 것들보단 조금 더 나아요? 나은게 티에요? 아 저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만을 평생 사랑하는 거는 경우의 수가 진짜 작잖아요 네 통계학적으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 인간은 원래 그렇구나 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얘가 나만을 좋아하란 법은 없어요 얘도 모르게 좋아해버린 걸 어떻게 로 뭔가 내가 칩으로 하지 않을까 어 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잠수로 하면은 그냥 매너가 없는 건데 네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라도 그러니까 용기를 낸 거니까 이 상황 입장에서 뭔가 이해하려고 할 것 같긴 해요 애가 상처는 받아도 아 진짜요? 근데 이게 솔직하게 이게 말 안하고 네네 그러니까 말 안하는 것보단 또 말하는 게 낫긴 한데 아 백번 낫죠 이게 근데 57.1%로 1위로 뽑혔대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분들이 최악이라고 뽑아주신 건데 그러니까요 최악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최악인 것 같은데 만약에 뭐 들으셨어요? 어 나 다른 사람이 생겼어 라고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와 아 모르겠어요 아 거짓말 아니 그냥 내가 내가 그 사람보다 부족한 점을 좀 나열을 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 아 그게 더 슬퍼 왜냐면 그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누구든 누구든 아 좋네요 그럼 자신감인데 자신감? 아 왜냐면 난 진짜 괜찮은 얘기 때문에 근데 헤어져도 그러면 별로 안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안 슬퍼 내가 나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전 진짜 안 슬퍼요 어 다행이네요 그래도 우리 키노씨가 네 또 괜찮은 사람이라 저는 만약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음 진짜 현실적으로 나 다른 사람이 생겼어 라고 하면 누구인데도 안 물어볼 것 같고 아 물어보실 것 같은데 아냐아냐아냐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연락 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하면 뭔가 내 감정을 쓰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차피 싸울 이유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냥 빨리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빨리 정리하는 게 강도 같기도 하네요 네 아 최악의 이류멘트 탑5 중 2위만 남았는데 이게 바로 퀴즈입니다 정답 알 것 같나요? 아 진짜 뭘까? 전혀 모르겠어요 감이 안 오네 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환승이나 잠수에 대한 거 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아니면 친구한테 들었다라던가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뭐 엄마가 헤어질이 아닐까요? 하하하하 아 나 이게 진짜 실패 나 이거 0위야 0위 어 아니 뭐하는 거야 아 진짜 최악이 많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최악의 이류멘트 탑5 중 2위가 뭘지 의견 많이 나눠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키노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잠깐만요 네 근데 혹시 진짜 우리 아직도 못 듣나요? 뭘 못 들어요? 이 정답을 조금 이따 봐야되나? 아 네 조금 이따 봐야돼요 네 깜짝 놀랐네요 진짜 너무하네요 네 고민 좀 해보세요 노래 나가는 동안 알겠습니다 네 사연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저희는 키노의 프리키럽 듣고 오겠습니다 키노의 프리키럽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은비의 선톡 키노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최악의 이벨멘트 탑5 설문조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보내주신 문자 만나볼게요 네 김대식님께서 그냥 싫어졌어 아 그냥 싫어졌.. 어? 어? 화나는데요 저 지금? 전 상처요 아 그래요 저 방금 좀 화났어요 왜요? 몰라요 그냥 화나네요 이거 말이 그냥 싫어졌어? 그게 더 슬픈 것 같아요 이유를 좀 만들어 오든가 아 이유를 막 힘들어 고민해서 네 우회성님께서 좋은 친구로 지내자 아 이것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거는 꽤 많은 이제 좀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문제로 내드렸던 2위가 뭐였지 정답 만나볼게요 키노씨가 소개해주세요 아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최악의 이벨멘트 탑5 대망의 2위입니다 바로 바로바로 너한테 안 설레 와 이거는 1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 봐봐봐 1위가 뭐였죠? 어.. 1위가 뭐였죠?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어버렸어 다른 사람이 생겼어 다른 사람이 생겼어 아 다른 사람이 생겼어 아.. 비슷하긴 한데 2위도 정말 충격적이네요 아.. 이거 24%로 2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별로네요 진짜 이건 어떻게 받아치실 거예요? 너한테 안 설레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자존감이 허락하기 어.. 저 지금 제 자존감 지금 떨어졌어요 아.. 이거는 근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다른 남자 만나는 거는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나한테 뭔가 매력을 못 느낀 이성적으로 매력을 못 느낀다는 거는 진짜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은데요? 눈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네요 아.. 마음이 아프네요 아.. 진짜 마음이 아픈 멘트입니다 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 거니까요 방송 끝나고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심현정 님께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란 말이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진경 님께서 처음에는 다 설렘으로 시작되는 건데 누굴 만나든 다 그런 건데 너무하네요 지금 많이 다들 화나계세요? 어떡하죠? 저희랑 아마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이 아심 한 밤에 치킨으로 달래시길 바랍니다 1515님께서 오늘은 날이 흐린데 키노 씨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흐린 날 기분이 안 좋다면 어떤 식으로 기분 전환을 하나요? 보내셨습니다 그 요즘 유명한 그 전 멤버같이 원형적 사고 아시죠? 근데 제가 원형적 사고라는 말이 되게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제 진짜 마인드셋이 좀 그래요. 좀 그런 편이에요. 제가 얼마전에 홍콩에 디땡니랜드를 갔는데 거기에 아침부터 비가 엄청 왔어요. 근데 솔직히 그 테마파크에 비오는 날에 가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초대를 받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비를 쓰고 가는데 다들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는데 저는 사실 너무 기뻤거든요. 어? 비오는 날에 디즈니랜드는 또 처음 보네? 아유. 네 아무튼. 아 전 진짜. 그러네요. 안 맞아요. 네. 한 개를 하면 한 개를 틀리고 한 개를 하면. 이것도 키노씨의 매력이에요. 아무튼. 근데 저는 뭔가 저녁엔 또 날이 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랜드를 하루에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거든요. 진짜 긍정적이네요. 좀 그런 마인드셋이에요. 근데 날씨가 좋으면 또 좋은데로 엄청 좋아요. 오히려 제가 잠을 못 자거나 제 체력적인 컨디션이 안 좋은 거에 기분이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날씨는 또 큰 영향을 안 받네요. 별로 안 받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키노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 시간이 정말 빠르죠? 그러네요. 오늘 어떠셨나요? 아 재밌네요. 진짜 역시 편한 사람들이랑 하는 방송이 네. 가장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오늘 또 키노씨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짧지만 되게 재밌게 또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네네. 네. 앞으로의 활동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스트리트 청취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번 앨범 활동 화이팅하시고 대박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키노씨의 패션스타일 들려드리면서 키노씨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